대기소개 영역, 준영 영역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구독시켜요 하이 뭐 어떡하죠? 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싱글즈 화보 촬영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준영의 싱글맨 로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안정원입니다 이번에 준영이 형이랑 촬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사람이 담백해요 깔끔하고 이번에 머리를 잘랐는데 그 얘기 할 줄 알았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너무 멋있고 배울 점이 많은 형이에요 정말 최고 제가 지금 다음 작품 때문에 이제 곧 촬영에 들어가서 그 촬영 기간에 맞춰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잘 어울리나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기장의 머리가 처음이어서 조금 어색하죠 어색해요 그리고 샤워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이렇게 뭔가 씻을 수 있는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건 예 샥스 멤버들도 적게 됐던 자기소개 영역과 준영 영역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일단은 구독! 이준영! 이준영씨가 나오네요? 이거 애들한테 다 구독시켜야겠다 오우 와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최고 최고 샥스에는 있고 스파클링은 없는 내용은? 일단 저희는 어둡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좀 키도 크고 우린 어떤 매력이 있을지? 우린 강력한 퍼포먼스 오늘 촬영장에 들어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은? 이준영의 아트로그 담당자 이것도 약간 TMI 같은 그런 거죠? TMI 정확하게 아는 요즘 내가 빠져있는 것은? 천시 하셨잖아요 아 그쵸 굉장히 재밌게 멋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봤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너무 멋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뭐 하면 오셔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화안도 보내도 됩니까? 아 괜찮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안정훈씨의 이름을 정말 그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 결혼식장에 하면 큰 화환이 있죠 그래서 정도의 사이즈의 화환을 제가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극장이요 저요 이미테이션 촬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디즈니아 오이준 배우 정지수 배우 현장 스텝 촬영 중 가장 재미있었던 점은? 못다한 아이돌로서의 경험? 나도 못해왔던 경험? 이었던 것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글 써져있는 작품이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작품에 의미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거기 있었던 랜시령 작가님이랑 다른 것도 작품을 다 봤는데 아 엄청 알았어요 한 4천 점이 있었나요 그때? 아 4천 한 140분의 화랑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림이 물론 멋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준영이 형 그림을 보고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되게 좋았고 느낌이 그리고 이 형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있어서 일단 저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자리를 몇 번 가지진 않았지만 둘이 얘기를 해보면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같고 어쨌든 연기나 노래나 이런 그림 같은 게 전체적으로 예술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걸 할 때 자기가 되게 그거를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었고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림 보고도 되게 저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하자고 아니 뭐 어떻게 하자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냥 제가 뭐 하니까 놀러와라고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닌데 종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스케줄 때문에 종호는 화환을 보내줬고 다른 친구들 다 와줬거든요 그 너무 좋은 사람들을 얻었다 물론 이게 뭐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와줘서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촬영할 때도 느꼈던 것들이 어제 전시당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신이 확신이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좋은 인연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형이 좋은 사람이어서 되게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나왔고 그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 형들처럼 되고 싶다 라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동생들이랑 작업한다고 했을 때 이상협매우한테 상협이 형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된다 라고 했더니 우리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라고 얘기하더라 좋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인도해주는 선배들이 많아지고 인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생들 그리고 형들 만난 것도 엔지오로 정말 감사한 인연이고 앞으로 더 이어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잘 지내봅시다 얼른 축제를 하시죠 안녕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 형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와가지고 싱글즈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우리 TV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집에 가서 같이 빨리 라면 먹고 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많아지 마셨고요 네 그냥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형의 아트 또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